굿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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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살리는 내 그 목소리 아무도 모르는 마음이 되고 있지 괴로운 그 말을 들어서 내 마음을 조금씩 가까워지는 분이 두 손을 맞췄고 싶어 이물어지만 걱정하지마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일살자 같은 이곳은 새 잔뜩 같은 이곳은 산처럼 나와들고 싶으면 정신을 틀어버려 이물어지만 난 관심할 안아주시고 싶지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대로 안녕 good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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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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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 쉽고 나이 들었다 이걸 기억해줘 너를 항상 응원하는 네가 있다는 걸 혹시나 내가 그리워지면 언제나 날이 있을까 이런 내 모습을 널 잊지다면 내 목소리 들려줘 일상 같은 이곳에서 날씨 같은 이 선아 사진처럼 남아두고 싶네 서춘한 순간으로 날 말 잊지 않아 다시 날 안아주고 싶지 나는 좋은 마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돌아서도 우리를 안서 위에서 녹화 오면 다시 만날 행복하네 우리를 다시 만났을 때 아주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서로의 죽은 사람을 우윽 굿바이, 굿바이, 굿바이 굿바이, 굿바이, 굿바이 굿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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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바이 굿바이, 굿바이 감사합니다 소란이었습니다 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? 네 우리 동민이랑 형님도 나눠주고 고맙습니다 셀로만 드리고 판매해보셔서 자, 그 부분을 한번 찍을게요 다 같이 찍을게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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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되셨어요? 나 이거 안 들었다.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먼저 동현이랑 동민이 먼저 보내주고 동민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셋이서도 한 장?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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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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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